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나이에 멈출 수밖에 너에겐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네 맘을 아프게 했어 그랬어 생각해보면 널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냐 문제없는 우리 사이가 문제였을 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음을 정의할 수 없어서 아름답던 우리 사이가 어느샌가 시간이 흘러서 상관없는 우리 사이로 만약에 너를 다시 예정처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해도 문제없는 사랑 사랑하면 널 위한 여행 사랑하면 널 알게 사랑하는 여행 사랑하면 널 알게 맘을 준비할 수 없어서 아름답던 우리 사이가 어느새 그 시간이 흘러서 상관없는 우리 사이에 만약에 너를 다시 예전처럼 마주할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후회 없이 사랑해도 문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사랑해도 문제없는 우리 사이가